고! 내꺼 봐야지 와 활 쏟아진거야 녹았죠? 벌써 녹았어요 끝났어 아 이거 잊진 않을 수 있네 이렇게 하면 내가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먹어요 뭐 시청자분들도 다같이 들어와가지고 스트리머랑 같이 사냥하는 게임이 있대요 도트 형식에 뭐 이런건데 플레이 에즈 캡틴 플레이 에즈 뷰어 이건 시청자 오른쪽은 스트리머 스테이지를 선택해 이거는 채팅으로 하는게 아니구요 스트림레이더스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트위치 아이디 연동해가지고 그냥 로그인을 하면 돼요 자기 캐릭터 해가지고 같이 빡 들어와서 레이드를 하는거래 캠페인 뭐 아무거나 하면 되나? 스타트 배틀 이렇게 있어 아처 탱크 워리어 이거 뭐 들어오잖아 이게 이게 시청자에요 시청자 나는? 이거 뭐야 여기다 깔아놓는거야? 나 뭐 깔아? 탱커 깔아? 어 깔아줬어요 제꺼 배틀 플래닝 아 내가 여기 뭐 아처는 여기에 있고 누구는 여기 있고 내가 사령관처럼 어디에 모이고 뭐 이렇게 정할 수가 있나봐 밀리 어세신 여긴 어디에 있고 활 활맨은 여기 암호는 여기 이렇게 암호는 여기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30분 뒤에 자동 시작이라고? 아 그러네? 내가 막 시작 못해? 아 20분 되면 조기 시작 가능하고 그니까 10분 지나면은 바로 시작한게 가능하고 아니면은 자동 시작이고 벌써 이만큼이나 모였어요 아처는 아처 끼리 여기 내가 알려줬는데도 여기 아 여기 간 사람이 있네? 어? 여기는 아처 구역이라고 아처 구역으로 가야지 스타트 얼리 된다 스타트 얼리돼 레디벳도 3 2 1 어 나 여기 간다 나 간다 얘랑 싸워? 와 그치? 그냥 이겼어요 오픈 캡틴 체스트 그래서 보상을 받았고 있지 있지 보 3 뷰어스 겟 2 뷰어스 겟 이건 뭐야? 아 이게 참여한 사람들 받는거야? 이제 길을 갈 수가 있어 여기까지 하는데 난 이지로 갈래 베리이지 너무 쉬워 스타트 배틀 좀 어려운 걸로 가죠 와 만호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거 나는 아 이거 한번 쓰면은 얘는 못쓰네 나 와리아 뒤에는 맘대로 자유공간 와 막 들어온다 나는 이거야 대장 얘네들 뭐 뭐 있나? 그냥 물리치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왕도 있네? 179분 들어오셨어요 궁수 개많죠? 오기전에 다 녹는거 아니야? 빨리 시작하고 싶다 어 여기있다 스타트 얼리 가자 고 내꺼 봐야지 와 활 활 쏟아진거야 그냥 밀어버리고 있어 그냥 상대가 안돼 이쪽도 그냥 밀어버리네 상대가 안되네 궁수 봐 말인들 봐 하하핳 저기 보스가 녹았죠? 보스 녹았어요 음 끝났어 랜덤하면은 6명 이중에 6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6명 캡트는 고정으로 받아 아 이거 있진 않을 수 있네 이렇게 하면 내가 내가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먹어요 배당이네 배당 많이 줘요? 여러분들? 이만큼 자 이렇게 받아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있지 하나씩 받아가 다음판 참여하시면 제가 많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드렸는데 다음판 참여하시면 많이 드릴게요 제가 다음거 시작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왔고 여기 해골이 4개 있어 베리하드 이거 깰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거 성공하면 나눠드리겠습니다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최대로 아니 최대는 아니지만 성심성의껏 최소 4달러 보장 최소 4달러 보장 맞춰야지 내가 딱 중심을 딱 잡아줘야지 몹이 이거지 별거 없는데? 자 들어오세요 벌써 400분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거 이번에는 보상 확실히 할게요 바글바글하는구만 지금 병사가 엄청 많거든 와 얘네 얘네들이 못 버텨 와 이거 멋있다 이거 뭐야 미스틱 센츄리온 레잔다리 에픽 메이지 108체력에 데미지 39댐 타겟형으로 하늘도 쏠 수 있어 600분이 들어와 계세요 깃발맨들 구데기라는데 시작 스타트 얼리 아 좀 많구나 맞네 아까 배치한거보다 많네 왜 많지 그래도 안되지 베리 하드거든요 얘가 맵이 안되지 밀어내고 여기도 아 여기 좀 힘들어요 여기 힘들어 힘들다 힘들다 여기는 우리가 이겼는데 여기는 아 궁수들이 아 좀 힘듭니다 어 이겨내나요? 이겨내나요? 어 이겨내네 이걸 지원 갑니다 어 버티나요? 버티나요? 야 이걸 버텨내죠 야 본대가 오기 전에 버텨내면서 이겼습니다 자 요거 분배 제가 4달러씩은 해준다고 했죠 4달러씩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고 랜덤으로 추가로 복권 긁어드립니다 더 많이 주는 사람 이렇게 해서 가져가세요 이거는 다 여러분들 다 4달러씩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자 이게 또 보답하지 않습니까 워리어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야 이거 봐 야 이거 이거 우리 괜찮겠어? 어? 야 이거 우리 괜찮을까? 여기 왕도 있어 샌드미스틱 나는 2레벨짜리 워리어 쓰겠습니다 내가 선봉해서 대장이니까 구역은 제가 지정해드릴게요 자 일단 레인저 기본적으로 레인저를 발라놔 이렇게 발라놓고 그리고 옆에도 깔아 살짝 나 여기있어요 이거 인기죠? 대장 옆에는 인기자리죠? 그리고 깃발맨 있죠? 깃발할거면 오지마 아 내가 차별하는 건 아닌데 클래스에 뭐 귀천은 없는데 깃발할거면 오지마 자리만 차지하니까 분재를 못해 여기서는 그래서 깃발할거면 오지 말고 600분 들어오셨습니다 이런 학교에 이런 애들 있죠 1레벨 1레벨 갓 만들었네요 애기네 애기 10분에 한번 깔 수 있는 코몬 가지고 왔어 다 다 코몬이에요 이거 다 코몬 삼국지 킹덤으로 치면 잡졸 으아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자 밀어내죠 밀어내죠 뒤에 마린들 왕 어디로 가 왕 이쪽으로 갔다 왕 일로 빠졌어 지금 시체 봐봐 우리 잡졸들도 봐봐 이 잡졸들이 다 없어지고 있어 잡졸은 딜러가 났네 어차피 녹아버리니까 쉽네 떼거지로 그냥 밀어버렸네 자 분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죠? 많이 드려야되요 대장은 많이 받아 보상을 여러분들은 부하들이라서 조금밖에 못 받고 보면은 여기 농궁 행상을 합니다 보면 공운을 세운 장군들 엔젤님 스트리머에요? 오우씨 이거 많이 하셨나봐요 에피킬 적장 원담의 목을 벤자 암우채팅장군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목 제가 최대한 챙겨드리겠습니다 어? 왜요? 1원이라고? 근데 이건 쉬웠잖아 일단 잘 줄게요 아이 잘 줄게요 자 다음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진짜 제가 분배 잘하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해골 4개짜리야 공을 한번 세워보세요 장군들 이게 이거는 이제 다 잡졸입니다 잡졸 아 여기 아무리 왼쪽이 좀 인기가 많네 여기 이쪽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내가 이쪽으로 갔거든 도끼병인가? 나보고 오는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냥 놀러온거네 그냥 깃발 깃발부대가 왔어요 자리차지하는 이러면 나도 쉐어라 하기가 힘들죠 날로 먹으려고 오는거거든 어 스타트 얼리 고 아 이거 뭐야 이거 프로그램으로 안되나? 아 클라이언트 받은게 있어 어떻게 받아요? 나 클라이언트 받아야겠다 엔젤님 왔다고요? 하이 엔젤 나이스 미츠 유 아임 코리안 스트리머 아이 라이크 게임 아이 라이크 어 피스 인트로듀스 마이셀프 아이 인스톨 스트림 레이더 클라이언트 오케이? 오케이 땡큐 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 아 좋아 어 이렇게 하는거구나 나 이제 개쎄짐 개쎄짐 means 베리베리 스트롱 오케이? 게이스잼 유 트라이 게이스잼 여기다 이렇게 배치하면은 이렇게 하는게 편해 그리고 요거를 아 이거 전용으로 만들까? 아 어 아임 베이킹 그 코리안 피자 오케이 별미죠? 어디가서 이 맛 못 느끼죠? 오직 침착맨 방송에서만 여러분들 느낄 수 있듯 어? 다시 할 수 있네? 스타트 배트우 자 드가자 오토카메라 한번 해볼까? 야 900명 있는데 저? 900 디핏? 와이? 와이? 여러분들 좀 많이 오세요 아까 900명으로 하니까 저 털렸습니다 X발 하하하하 여러분들이 안오니까 저 털리잖아요 네? 엔젤님 그 외국인 친구들 없어요? 좀 데리고 와요 2000명 모이면 갑시다 2000명 모이면 출발입니다 2000분 안오면 저 출발 안합니다 여러분 너무 약해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 너무 그 허접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런 말로 좀 하긴 좀 그런데 여러분들 좀 너무 허약해 나는 허약해도 돼 나는 그냥 깃발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난 약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전투원이 이게 뭡니까 이 잡졸들 하하 진짜 하하 한숨 나옵니다 한숨 나와 어 나도 이거 배치 안했네? 대장은 좀 약간 뒤에 있는게 낫겠죠? 디스 이스 보스 포지션 보스 이스 어 백 백 백 포지션 비코스 베리 어 임포탄트 휴먼 디스 이스 어 낫 임포탄트 휴먼 디스 휴먼스 엑스펜디 볼스 오케이? 하하하하 벗 아임 어 메인포인트 아임 메인포인트 그래 대장 주변으로 모이란 말이야 어? 이 소모품들아 나갔다고요? 엔젤님 나갔어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들으세요 외국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알았어요? 엑스펜디 볼스 드라? 아래가 더 많네 왜 더 많지? 아니 스트리머가 여기 있는데 왜 여기에 더 많지? 여기가 정해지 왜 이쪽 주변에 모이지 또? 보스인데 내가 1800분 모였는데 깰 수 있지 않을까? 잡졸이 너무 많나? 영양가 없는게 좀 많죠? 가 없는 분들이 좀 많아요 자 갑니다 2000명 돌파 고 이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지금 옆에 그 여기 또 이것도 보면서 하시면 더 재밌거든요 자 침착맨 위주로 보죠 일단 아 여기 전선이 이게 여러 개로 펴졌는데 이거는 이기지 2000명인데 침착맨 아 아 용감하게 어? 무찌르죠? 침착맨 근데 앞에 다 녹고 있습니다 소모품들 자 한발씩 한발씩 쏘는 소모품들 자 대장킬 누가하나요? 대장킬 누가해 아 여기 밀려 밀리나요? 아니죠? 아 여기 다 정리하고 합류하네요 아 끝났네 쉽네요 보스킬은? 보스가 없나봐 보스가 없었나봐 자 분배하겠습니다 분배 이모군란 이모군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이모군란 일어나요 5달러 오케이 위로가자 이거 진짜 성공하면 많이 주겠습니다 하드 진짜 어려워 우와 이거 깰 수 있겠어? 괜찮겠어? 미쳤어 3750이야 이거 못 이길거 같은데? 이런 잡절로 괜찮겠어? 야 이 얘 얼마나 무서울까 있을거 아니야 옛날 고대전쟁에 맨 앞자리에 있는 잡절 있을 수 밖에 없잖아 무조건 죽는거 무조건 죽는 자리야 여기가 얘는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계속 살아남았어 좀 올라왔어 한 10인장 50인장까지 올라왔어 여기야 자 스택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어 많이 늘어나네 와달라고 하니까 어 여기 날개 도적 부대가 따로 있어요 여기 날개 도적 부대 어 자기들끼리 알아서 뭉치네 자기들끼리 딱 날개 도적단은 알아서 뭉쳐 보니까 날파리단 그래 날파리단은 여기에서 뭉쳐서 특수 역할을 좀 해주시고요 궁수는 궁수끼리 지들끼리 알아서 뭉치네 스택을 쌓으면 어떻게 모습이 어떻게 변해요 커져요 아 이렇게 잡졸들이 흡수됐어 잡졸들이 흡수되서 영양분이 되가지고 더 세졌어요 아 그래서 이게 15 늘어났죠 자 이제 갈까요 갈까요 이 정도 가면 될까 2300 근데 얘네도 늘어났죠 지금 얘네도 늘어나네 빨리 가 고고 진짜 이 앞에 이 잡졸 한번 보자 와 이 잡졸 어떨까 강해졌거든 스택이 쌓여서 양분이 되서 죽었어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죽었어 일로 오면은 녹는거야 일로 오면 일로 가지말지 일단 큰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힐 힐 퍼프 퍼프 힐 힐 힐 퍼프 퍼프 뒤에 아직도 있어요 얘네 얘네들이 이렇게 제대로 싸우지 않고 있는거에요 지금 이쪽은 밀려가지고 지금 깃발들이 쓸데없이 이렇게 막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앞에는 지금 막 다 죽어가지고 채워넣어야 되는데 앞에 앞라인이 좀 없네 아 용질도 온다 근데 얘네만 물리치면 돼 아 이거 느낌 있어 지금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그치 면적을 최대한 많이 만들란 말이야 가자 가자 얘네봐 바로 따로 간다 로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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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갑니다 팀의 재정을 책임진다 날라댕기는 로그들 팀의 재정을 책임진다 자 여기 싸우고 있고 오오 용 잡힙니다 잡힙니다 야 이거 뭐 기다릴 필요 없었네 엄청 남아두네 괜히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다 나눠야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이게 봐봐요 말이 안되는게 내가 20포기하면 남들한테 다 4씩 떨어진다고? 이게 말이 돼? 무조건 이게 이득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알았어 알았어 아 죽게 죽게 아 진짜 하하하하 알았어 알았어 아 죽게 죽게 아 진짜 캠페인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와 여기있어 50렙 1500 200 데미지 하지만 근처만 때릴 수 있어 자 이제 스택입니다 스택타임 2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스택타임 다 흡수돼 이런분들한테 흡수대란 말이에요 양분이 되란 말이야 여러분들 들어와서 유닛은 못두고 이미 있는거에다 흡수돼야돼 왜냐면은 이게 내가 보니까 스택제를 만든게 7000명 8000명 넘어간 이 유닛이 움직이는걸 감당을 못해 그래서 2000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2000을 놓고 나머지는 이제 스택으로 한거같애 강화형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 이 스택이 되야돼요 자 갈까요? 고고 밀어 밀어 얘네가 몬스터들이 정병이야 다 야 울트라 간다 울트라 저쪽은 병법을 안 배웠어 일자로 오고있어 야 이런 애들한테 질거니? 어? 야 목들은 병법을 안 배웠다고 야 앞에 든든하다 버티면서 들어가는거 봐 죽었네 자 앞라인 버텨주면서 야 여기 활쟁이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도 활쟁이네 여기가 활쟁이 대결이 되어버렸네 무난하게 끼겠네요 왕이 여기있거든요 에픽 와 원숭이 잘 버텼어 오오 tror 잡았어 파이어볼 와 정리 됐고 여기는 정리 됐고 끝났네 이렇게 여기쯤이면 되겠습니다 우오오 자 여기 있습니다 어! 아니 이거 조정을 안내 이렇게 들릴려고 했어요 이게 최대 쉐어에요 여러분들 7개 먹을 때 저 15개밖에 못 먹어요 자 갑니다 막판이에요 발로인버스터 전설이야 데미지 장난 아니야 발로인버스터 해야지 가자!! 우어어 요거는 사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쯤에서 싸울 때 정신 없을 때 요쯤에 들어갈게요 폭탄들은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조작까지 하면 박 터질 거야 그치 이거 과부하 걸릴 거야 엄청나게 나는 이거 좀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어 이거 시스템 괜찮거든 내가 옛날에 말했던 그 좀 삼국지 같은 개념인데 이제 여기에 좀 고참장수 있잖아요 레벨 높은 고참장수가 부대장이 돼가지고 사람을 배정받았으면 좋겠어 한 10명이나 20명 그리고 얘를 더 높은 애가 이런 부대를 한 3, 4개 배정받고 배정을 받은 다음에 조종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전략이 되지 이게 전략 부분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대장들만 있는 채팅방을 하나 파줘 대장들끼리는 작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좀 이렇게 전략이 있지 지금은 때거리로 깰 수밖에 없는 구조야 구르는 건 잡절들이긴 한데 근데 잡절들도 이제 캐릭터를 계속 키우다 보면은 자기도 이제 부대장이 될 수 있는 거야 10인장 50인장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보면 2,00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500명 있는 대대장이 한 4명 있고 500명 안에 있는 거에서 한 100명씩 나눠지는 100인장이 있고 20명씩 있는 20인장 이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좀 더 스트리머나 아니면 시청자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내가 요런 거를 내가 원했어 내가 게임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삼국지처럼 성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성 따먹기로 가는 거야 이동을 해 그럼 내가 이렇게 슈욱 가 그럼 도착을 하면은 전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야 전선이 이렇게 쭉 크게 이어져 있고 그래서 성 다 먹으면은 통일되고 보상받고 자기 병사질 강화되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열리고 요런 식으로 했는데 채팅창이 뭐라고 올라왔냐면 이미 있어요? 그거 망했어요? 그거 이미 있습니다? 뭐 이래서 스택이 벌써 600명 쌓였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또 쌓였네요 갑시다 스타트 요거 여기 지금 1킬 시작하자마자 1킬 2킬 3킬 4킬 5킬 번조 5킬 6킬 번조 미쳤네 7킬 여기 전선은 썬미스틱 장군 여기는 어금니요정 어 근데 우리가 좀 밀린다? 아 이거 다 잡졸들인데 괜찮을까? 아 근데 여기 좀 남았습니다 장군들이 남았어요 장군들 아 처리했습니다 아 잡조리 1내나요? 잡조리 1내나? 깃발하고? 아 1냈어 앞에 탱커들이 다 해줘가지고 화력을 유지시켜줘가지고 남은 네임드 장군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야 다 산화됐어 그 강력한 인간들이 이야 이거는 보스라서 보상이 꽤 좋을거에요 25골드는 기본으로 주구요 보너스를 주는거에요 이게 보너스를 근데 내가 20골드 먹어서 뭐해? 지금 참여한 분들 다 나눠주는게 훨씬 좋지 아 이건 나만 먹는거야? 아 캡틴만 먹는거네? 지금 참여자가 몇명이야? 한 2000명 1000 몇 명이거든? 1500분의 4000이면은 6000골드야 근데 내가 20골드 먹겠지? 6,000골드를 안 나눈다는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했을때 방장한테 2000골드는 줘야된다 게임회사가 잘못 만들었어 나 이거 가져가고 싶은데 못 가져가 자 8골드씩 더 가져가세요 보스 파괴됐습니다 다음 게 열렸네? 아 이거 한정없이 하는거구나 나 이제 집에 가야돼요 재밌었죠? 이건 침착매는 이 게임 하면 안되겠다 왜냐면은 밸런스 파괴 나는 하면 안되 아무튼 오늘 잡몹 아니 잡몹이래 그 잡졸님들 고생 많으셨고 장군님들도 고생 많으셨고 자 그 분배해드렸으니까 퇴근하셔가지고 재정비하고 다음에 또 봅시다